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?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한 존재는 놀랍게도 귀신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의 거룩하심을 선포한 최초의 강력한 선포가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?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뒷부분만 읽으면 엄청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?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가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지만 그 귀신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막 귀신이 예수 그리토의 거룩하심을 소리쳐 선포하니까 2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잠잠하고 또 34절에서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왜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선포가 정확하고 그게 지식적으로 틀린 게 아닌데 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? 비록 그는 예수 그리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종교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의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사렛 예수여 그 말 속에 비아냥 그림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내가 알기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?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지금도 또 지난 30년 동안 눈만 뜨면 성경책 아니면 성경을 풀어놓은 신학 서적 아니면 이런 것들만 늘 읽고 있는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이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가져야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 전파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에 대한 지식을 통해 여러분 datos 입니다 저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여러분 whether 우리 우리 좀 나눌서 아픈 유행을 힘들고 minecraft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 여러분아픈 유행을 통해 여러분은 이 개선을 입력을 한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김 ha的